제가 마음속으로 좀 응원했던 팀이 있는데 지금 아까 계속 찾았거든요 과연 몇 점을 받게 되었을까요 순위는 모든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재밌다 프로그램 재밌어 과연 심사위원 점수와 순위 몇 점일까요 1위를 차지할지 아니면 1위의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인지 심사위원 점수와 순위를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